구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우등포 750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나라와 민족과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는 강남 민만일교회 단임 목사 장요환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2사의 38장 1절의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은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의 사람은 내 심령을 살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성경 가운데 66권의 작은 축수반의 책이 바로 2사에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들어 곤고하고 고난에 처해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제일 연약할 때가 있다면 바로 병들어 죽을 때라는 겁니다 이때에는 지푸라기다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기야 왕이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성경 11개의 19장의 말씀에 보면 시스기야 왕은 어느 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명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대 왕국은 막강한 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군대를 기도로 승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통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시기한 병에 걸려 이제는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인 이사회가 와서 당신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11개와 20장 1절로 11절에 말씀해 보면 동일한 인물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시스기야는 엄청난 위기와 이제 절망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회를 통하여 그는 38장 5, 6절에 말씀해 보면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피치 못한 일로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의 바산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엄청난 사건과 그런 사고 속에서 인생이 휘무러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을 살렸던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희스기를 살렸다면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병석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아프거나 슬픔에 처해 있거나 괴로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 낙심이 있다면 우리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으로 7,8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한나이가 부인입니다 근데 애기를 낳지 않자 부른난 여인을 얻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부른내란 이 여인이 아이를 탄생하고 난 이후 한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불철주와 깨어 기도합니다 마치 암호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과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에서도 응답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크리스퍼라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아들이 술주정병이뿐만 아니라 너무 동서사방에서 유명난 이 아이는 방탕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이 아들에게 피리 하나를 선물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피리를 사서 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산 언덕에서 밤마다 피리 소리가 나는데 너무 슬픈 피리 소리입니다 많은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피리를 부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항상 피리를 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장성하여 세계적인 섹스푼 연주자의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생에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민족과 나라의 여러분의 모든 사업일터를 살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만은 우리 인생에 모든 변화를 줍니다 기도하는 나라 막아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 기도하는 일터 기도하는 건강 여러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생애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기도의 스르곤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큰 역사의 강담에서도 하나님께 큰 믿음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기도가 멈췄다면 회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 모든 삶 속에 오늘 기도가 여러분 우습게 이겼다면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이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halom